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신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초대형 사건을 실무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결론을 걸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래와 앞날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9월 중순입니다.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황 판단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자신의 치적임을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당근 이래로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저의 최대 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휘화 직원이 상도에서 벗어났다며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게 되면 첫근인 유동규가 만약에 뇌물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 자신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3일 날 대장동 시스템 설계 이익 배분에 대한 그런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도 제가 했습니다. 사장은 실무자로 당시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계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건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뜻밖의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책임 소재를 법조 블록커들과 국민의힘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9월 30일 날 이렇게 발언합니다. 연구 산하기관의 중간 간부가 다 첫근이면 끈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10월 3일에는 한 발자국 더 나간 주장입니다. 유동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첫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을 것으로 미뤄서 자신 만만히 하다가 이제 생각보다도 사건의 파장이 더 커지자 결국 꼬리 자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꼬리 자르기에 거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신은 탈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가 빠져나갈 수 없음에 대해서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10월 3일 날 시사전을의 장문회 사건 분석을 기고했습니다. 핵심을 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긴 그런 기고문 가운데서도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 중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감사면서 자신이 대장동을 직접 설계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계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몰아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배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스스로 설계했다고 말하니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자신이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자신의 치적이라고 언급한 사실들을 강조하려다고 보니까 좀 많이 나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아랫사람을 감싸고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료와 어떠하든 자신이 설계했다는 자백은 향후 실체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큰 위험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김태규 변호사가. 다시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애인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강제수용권을 통해서 토지는 싼 가격에 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아파트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제품가를 높이고 원가를 낮추게 되면 수익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커진 수익 가운데서 정해진 부분만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성남시에 돌리고 나머지는 극소수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성남시가 받은 이득이란 부분은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기부 체납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생겼다는데 그래도 1153배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유동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나오자 창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근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많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이름은 그런 계획 위에서 수익을 취한 자들이지 그 계획을 설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되어야 되겠지만 그들의 비위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설계한 사람의 비위가 덮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죠. 은폐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은폐를 누가 합니까? 선관여와 대부분이 하는 거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은폐할 게 없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다시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곽상도 의원을 비난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장명해도 국민의 마음에 베어들지 못하는 것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는 너무 부실하고 검찰 수사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 정권 내내 검찰개혁의 이름을 부러져줬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 검찰을 믿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온갖 잘나가는 법조인들의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혀볼 첫 걸음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런 카드와 선거 조작으로 필승 전략을 세웠다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살리고 고리를 자른 쪽으로 아마 무리하게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성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검찰을 무력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모를까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단 그들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입니다. 국민들의 반발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그것 제외한 모든 것을 그들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깊숙이 관여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설계자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수천억이 오고 가는데 그것을 일개 본부장이 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이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수천억이 오고 가는 설계를 본부장이 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 개발의 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진두지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 특검 수용하면 됩니다. 특검 수용해야 됩니다. 수천억이 오고 가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건 아니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